미니 용산 전시장 BMW 그룹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 도이치모터스가 미니 용산 전시장을 확장 이전에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. 서울 용산구 원유로에 새롭게 문을 연 미니 용산 전시장은 서울 강북지역 뉴리 미니 단독 전시장이다. 순수전기 모델 미니 일렉트릭, 고성능 모델 미니 JCW 3도어 등 총 4대의 최신 미니 차량을 전시됐다. 또한 핸드오버 존을 별도로 마련해 고객에게 특별한 신차 출고 경험을 선사한다. 미니 용산 전시장은 강변북로와 근접한 덕분에 여유로운 시승이 가능하다. KTX 및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나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우분 거리에 불과해 타지역에서도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. 특히 대중교통 고객을 위해 용산역, 신용산역에서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일본인의 지방 안에 들어어 도중과 하여 통역하게 해석동에서 불과해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. 센터와 함께 기상시장은 왼쪽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고, 그는 사항은요? 자신은 안전한 것과 할xis에 힘이 가능하다고?